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산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개월여 만에 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또 굉장히 그리웠다 반갑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페퍼저축은행과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은 한 4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저번 경기를 보니까 작년 시즌과 다르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만만히 볼 팀이 아니다 그리고 정관장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두번째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도 한번 출발해서 직접 관람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분위기를 브이로그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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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أي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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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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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yim donc broad watch respa 안녕 datos all 화이팅! 1, 2, 3 2, 3, 2, 1 1, 2, 1 1, 2, 3 1, 2, 3 2, 3, 3 2, 3 3, 2, 3 3, 2, 1 1, 2, 3 1, 2, 3 락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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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우유를 보시기에 스테텍 스테이터의 경기장이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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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layers 1회 3회에서 아직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위해 더욱디플레이드로 선착을 우리 세롬의 함께 만든 응용과 선명의 선을 선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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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화이트선물팩킹을 끊어 보겠습니다. 바로 끝이었습니다. 선착이 됩니다. 선착이 됩니다. 선착이 됩니다. 해방 4청구리 2청구리 122 17 114 119 11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39 129 129 129 129 139 4592벌